자 유저 여러분 안녕하 넥 반갑슨 이게 뭡니까 어? 반갑슨 안녕하 넥 이게 뭘까요 아 정말 유치하다 어떻게 이게 쓴 게 지금 우리 노래에 있는 그것보다 못해 아 진짜 죄송합니다 이런 거시같은 애드립을 대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정말 아 이거 진짜 아 저희는 진짜 시켜 산 거예요 시켜 산 겁니다 저희는 여기 있는데 아 이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끝나고 줘 복숭아 넥차 베이비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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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다가 넥슨 너노노 넥슨 베이비 형도 네가 넥을 한다 홍 아 어찌 됐든 저희 백진 여러분 카트라이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넥슨에서 투자 많이 했거든요 새롭게 싹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한 기업을 살립니다 마음으로 기업이 살아야 국민이 삽니다 이거 많이 들어본 카피라 했던데 카트라이더 지금 하네 빨리 접속하슨 넥스트 순대 먹고 싶다 오슨 제메이스 지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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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걱정 지대 지대 씨 이것